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수신당 나비소년님 모시고 2023년 개묘년 음력 1월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1월 운세를 보자면 토끼띠 분들은 토끼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토끼띠 분들이라고 했듯이 토끼띠 분들은 1월 달에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고 나에게 집중을 해라 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 분들 1월 달에는 조금 쉬어가는 달 나한테 집중을 해라 나 자신을 지켜라 소리가 나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리하게 변동을 한다 이동을 한다 투자 투기를 한다면 100%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1월 달에는 쉬어가는 달이고 내 건강 체크를 하시고 나한테 스스로 집중을 하고 하신다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9년생 이분들은 좀 마음이 급해요 내가 움직이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불안하고 금전적인 부분에도 애가 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9년생 이분들은 조금 쉬어가는 달 이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견뎌라 1월 달에는 참고 견디고 있는 자리에 있어라 소리가 나옵니다 자 87년생 87년생 부분 이분들은 1월 달에 조금 구설이라든지 시비 예를 들자면 이분들은 집안의 상운이라든지 집안의 내 가족사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내 집안 문제로 아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병이 생길 수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 가정을 좀 지키시고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끔 스스로 조금 취미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준비를 좀 더 하시고 참고 견뎌라 소리가 나옵니다 75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부분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픈 부분이 있고 다쳤던 부분이 있다라면 이 건강 부분은 호전이 돼요 하지만 금전에 가지고 있는 금전이 있다라면 조금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표를 잡으셔야 되고 부부간에 조금 갈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게 좋을 것 같고 75년생은 1월달 역시 그냥 있는 자리에 무조건 있어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 있으시고 이사를 하고 변동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이분들 역시도 1월달에는 움직이지 말고 있는 자리를 지켜라 소리가 나옵니다 63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건강 부분에 조금 체크를 하시고 건강 검진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라든지 낭매 이런 쪽으로 조심을 하시고 위, 간, 폐 이런 쪽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전 내 금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내 곶간을 챙기시고 품고 있어라 다른 데 투자 투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금전 손재가 따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곶간을 지켜라는데 내 곶간에 있는 금전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시작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라면 조금 견뎌라 소리가 나고 기회가 올 때 내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1월달에는 무조건 기다려라 지켜라 소리가 나옵니다 51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부라든지 내 가정산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1월달에는 특기티분들 무리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동변동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나 자신을 지켜가시고 건강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신다라며 1월달에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동변동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 거를 지켜라 나 자신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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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팅